무선 이어폰,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무선 이어폰 베스트 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 논허 첫째, QCY 블루투스 이어폰 T13 가격 22,50원 평점 5점 깔끔한 디자인에 4개의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로 통화가 더욱 선명하고 터치로 간단히 조작하는 둘째, 블라워풍트 블루투스 이어폰 BLP-B2331W 가격 32,120원 평점 4.5점 5.3 블루투스로 더욱 빠르고 ENC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통화 품질이 우수하며 저지현모드 제공 셋째,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FE 블루투스 이어폰 가격 6만 1,590원 평점 5점 편안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몰입감이 뛰어나며 풍부한 사운드 제공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논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